오늘부터 Multiple Threads를 보시게 됩니다. Multiple Threads라는게 모든 컴퓨터, 거의 모든 컴퓨터였죠? 90년대 부터. 이렇게 코어가 몇 개 있고, Rust는 진짜 Threads를 쓰고 Green Threads가 아닙니다. 다른 언어에서 Go는 Green Threads를... Green Threads가 약간 Catcher Threads만큼 강하지 않고, Rust가 쓰는게 진짜 Thread이고, 일단 Threads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Standard Threads Spawn. 그럼 Use Standard Threads. 이렇게 Standard Library 안에서 Threads가 있어요. 먼저 조금 만들어 볼게요. Threads Spawn. Spawn은 약간 Passing하다 같은 뜻이고, 이런식으로 Threads를 만들어요. 그리고 Threads가 이렇게 Closure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하면 그냥 Threads Spawn 하고 끝. 아, Expression도 필요하죠. 오케이. 자, Threads를 만들었어요. 메인 프로그램도 Thread이고, 이거는 다른 Threads. 음, 그러면은 I am Printing Something. 이것도 조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될지? 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매번 안 나오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아, 자, Threads를 만들고서 그 Threads가 이렇게 따로, 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메인은 만약에 여기까지 가면 이젠 프로그램을 끄시고 모든 Threads가 캔슬돼서 사실 이거는 그, 프린트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조금, 아, 이를, 조금 이를 시킬까? 그 메인에서, 아, 아, 을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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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번. 음. 그, 아, 메인은 조금 더 오리거리고 메인은 이, 작업을 하며, 이 threads가 아마도AL Printing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제는 I am printing something 까지는 됐고 메인은 그렇게 빨리 안 끝났으니까 물론 Thread를 그런 식으로 쓰면 좀 좀 웃기죠 왜냐면 뭐 메인이 너무 너무 빨리 끊으면 그건 곤란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Thread를 어떻게 하면 이것도 한 번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Join Handle 이런 거 있어요 Join Handle Join Handle Join Handle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Threadspawn을 보시면 먼저 Function부터 볼게요 FunctionSpawn 어떤 RETURN TYPE이 있어요? 바로 이거 여기서 RETURN TYPE을 안 썼지만 RETURN TYPE은 안 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JOIN HANDLE이라는 거 있어요 JOIN HANDLE LET JOIN HANDLE equals Threadspawn 이렇게 하면 이 JOIN HANDLE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JOIN HANDLE은 이게 뭐냐면 WAITS FOR THE ASSOCIATED THRED TO FINISH 그래서 JOIN 이렇게 그 LESS를 이용해서 이런 JOIN HANDLE를 만들면 이제는 THRED가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THRED를 만들었고 메인이 끝나기 전에 먼저 여기서 기다리는 거고 이 THRED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여기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JOIN은 사실은 그냥 WAITS FOR THE ASSOCIATED THRED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경고가 나왔잖아요 UNUSED RESULTS THAT MUST BE USED 이건 사실은 RESULTS가 나오는 거고 어쩌면 그 JOIN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믿고 JOIN UNWRAP 근데 똑같이 이런 JOIN이라는 펑션은 UNWRAP을 안 해도 일단은 될 수가 있고 이제는 그 JOIN을 해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HRED를 조금 더 많이 해볼게요 FOR FOR SOMETHING JOIN HANDLE 여기서 THRED SPAWN 한번 THRED를 만들고서 I AM PRINTING SOMETHING 그리고서 이제는 음 이런 HANDLE는 여러 가지 있고 음 뭐 THRED가 열 개 있잖아요 음 어떻게 어떻게 그 뭐 THRED가 열 개 있는데 여기 안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음 예를 들어서 LET MUTE JOIN VEC 그냥 어떤 VEC VEC OF JOIN HANDLES 이 속에 모든 그 JOIN HANDLES 여기서 넣었고 그래서 JOIN VEC.PUSHANDLE HANDLE 그럼 이제는 음 음 그러니까 HANDLE은 여기서 아 여기까지만 사는 거잖아요 아 왜냐면 이거 그 Curly Brackets가 있고 HANDLE은 여기까지만 사는데 아 JOIN VEC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아 그 속에선 이렇게 푸시를 해서 이제는 그 열 개의 JOIN VEC HANDLE 이따가 우선 이따가 음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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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음 음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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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LE.JOIN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HANDLE.JOIN.UNWRAP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실 때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가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 Thread Spawn. Spawn으로 해서 Thread를 만들고서 그리고 JOIN HANDLE도 있고 JOIN HANDLE은 약간 Stop HANDLE. JOIN HANDLE. 이거를 이용하면 JOI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메인에서 잠깐 멈추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모든 Thread들이 하고 싶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상관없으면 이런 JOIN HANDLE 안 써도 되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떤 테스팅을 했는데 몇 조가 지났는지 알고 싶었으니까 그냥 스탠드 Thread, 그리고 여기 안에서 어떤 펑션이 있고 뭐 여기서 안 쓰겠지만 그 일조에 한번 그냥 이렇게 print line one second has passed 그냥 어떤 Thread가 아예 따로 하고 있고 메인 펑션이 끝나면 이것도 끝나면 되니까 제가 그때는 JOIN HANDLE을 아예 안 썼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JOIN HANDLE을 쓰셔야 되는 그런 건 없고 근데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 JOIN HANDLE JOIN 그리고 UNWRAP 뭐 UNWRAP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아니면 뭐 EXPECT, JOIN HANDLE, DIDN'T WORK 뭐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개 이상 만약에 열 개 하고 싶으면 괜찮은 그 방법 하나는 먼저 VEC를 만들고 서 HANDLE를 만들고서 이 Thread Spawn function으로 그리고 VEC 안에서 이렇게 푸쉬를 하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VEC니까 FOREACH 뭐 이것도 할 수가 있죠 FOR 만약에 그 INTO ETHER가 싫으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FOR HANDLE AND JOIN VEC HANDLE.JOIN.UNWRAP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저는 Rust를 오래 쓰면 항상 그 INTO ETHER 뭐 이들 그런 거를 좀 많이 많이 쓰게 됐지만 사실은 이게 좀 더 보기 좋은 수가 있어요 이렇게 JOIN VEC가 있고 FOR HANDLE AND JOIN VEC HANDLE JOIN UNWRAP 아니면 EXPECT, JOIN HANDLE, DIDN'T WORK 뭐 그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없음 이럴 수가 없음 이럴 수가 없음 감사합니다.